고운 고춧가루 6스푼 설탕과 고추장 3스푼씩 간장은 4스푼 물엿 2스푼과 불소스 3스푼 후추 1장은 1스푼을 섞고 숙성시켜줍니다 콩나물에 물 2리터를 붓고 뚜껑 닫고 김이 서르기 시작하고 5분 삶은 콩나물은 찬물에 담가서 열기를 식혀주시고요 콩나물 삶은 물은 육수로 따로 빼둡니다 닭발 1kg 소금 2스푼 섞은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 된장과 설탕 1스푼 통후추 반스푼과 월계수잎 3장 생강 1줌과 소주 1컵에 물 가득 붓고 끓기 시작하고 15분간 데쳐줍니다 흐르는 물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세척해 주시고요 깨끗해진 닭발에 콩나물 우리물을 붓고 뚜껑 닫고 중불에 20분 동안 삶아줍니다 손질이 잘된 닭발은 삶았을 때 찌꺼기가 나오지 않고 사골국물처럼 뽀얗게 진한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다진마늘 2스푼과 숙성된 양념장을 얹고 다시 한번 20분 동안 졸여줍니다 국물이 녹진해지고 닭발은 뼈와 살이 부드럽게 떨어질 때가 되면 불 끄고 양파채와 대파채 데친 콩나물 청양고추 송송 썰어 얹고 육수 자작자작하게 부어서 참기름 반스푼 참깨 솔솔 뿌려서 졸여 드시면 됩니다 양념장 만들고 한번 초벌삼고 한번 양념 섞어서 한번 숙성시간이 길수록 맛이 있어집니다 국물 닭발 댁에서 맛있게 해 드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